안녕! 안녕하세요! 아이스크림 계란 스틱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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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더 맛있네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달콤해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피드백 청양고추 아삭아삭 매운맛 오징어 양념장 국물이 고소해요 제일 잘 어울릴게요 이 상태로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 상태로는 마늘에서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초콜릿 초콜릿 이건 소스에요 소스는 진짜 바삭해요 소스는 좀 더 씹는 것 같아요 소스는 진짜 맛있어요 소스는 좀 더 맛있어요 오징어 겉은 젤리 치즈가 숨어있습니다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맞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제일 좋아요 치즈가 제일 좋아요 양념치킨 새콤달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